코로나19로 메말라가는 시민들의 문화 갈증을 해소하고자 의정부 문화재단이 무관중 랜선 페스티벌을 선보입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무관중 랜선 페스티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의정부 문화재단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든 공연 프로그램이 취소되자 시민들을 위해 무관중 랜선 콘서트를 기획했습니다. 이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관객들과 문화서비스 접점이 사라지자 그 대안책으로 마련한 건데요. 시민들에게는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예술인들에게는 무대 공연 기회를 제공합니다. 무관중 랜선 콘서트는 의정부 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채널에는 총 9개의 콘서트가 마련돼 있는데요. 퓨전 MC, 가야금 산조진흥회, 간흥동밴드, 진하유, 누땡 등 의정부시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장르의 지역 예술인 단체들이 참여했습니다. 콘서트 공연 영상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의정부 시민이라면 누구나 관람하실 수 있고요. 특히 2020 의정부시 우수 예술단체인 퓨전 MC, 비보이 한국의 멋을 그리다 공연의 경우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24시간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지난 11일 오후 4시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서 전국 보건소 최초로 무관중 비대면 온라인 축제가 개최됐는데요. 바로 의정부시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건강 4개 랜선 페스티벌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건강 일기왕 및 걷기왕을 선발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연말 모임도, 여행도 다 무산되고 갈수록 지치고 우울해지는 이 마음. 이 마음을 의정부 문화재단이 준비한 무관중 랜선 페스티벌로 달래보시는 건 어떨까요? 무관중 랜선 페스티벌로 건강한 여가생활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정부TV 김예은이었습니다.